네 안녕하세요. 보험프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버프 스위터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확장 기능을 설치하다 보면 조금 애외 사항들이 몇 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외 사항 중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버프 스위터 확장 기능은 이 스탠더 쪽에서 BW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직접 등록을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BW 앱에서 우리가 스토어 쪽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무료 설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설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나와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설치가 바로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또 설치가 하려고 하면 JSON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Java 파이썬이죠. Java 파이썬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어떤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Java로 되어 있잖아요. 버프 스위터가 Java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호환성을 맞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Java 사이 파이썬을 설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있죠.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그쪽 사이트로 이제 안내가 돼요.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썬 포더 Java 플랫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인스톨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보면은 스탠드 하더러, 이게 Java 파일 있죠. 이거 Java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테스트로 활용하기 때문에 바탕화면 쪽에다가 넣어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워지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다운로드 경로에다 그냥 두면 지워버릴 수가 있잖아요. 또 다음에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드라이브 쪽에 버프 스위트를 하나 만드시던지, D드라이브 쪽에 버프 스위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아니면은 파이썬 쪽 설치한 곳에다가 하나 두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제 그 옵션 쪽으로, 이쪽에 옵션 탭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파이썬 인바이러먼트 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파이썬 환경을 구축하는 곳이고요. Java 파일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셀렉트 파일을 해서 바탕화면 쪽에, 이게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 쪽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거, 이거를 그대로 불러오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다시 스토어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바로 인스톨로 뜹니다. 지금 현재 아까는 다운로드 자와 파이썬 이거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인스톨이라고 바로 뜨죠. 그래서 인스톨을 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탭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엠맥 파서라는 도구인데, 사실 이 도구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불필요합니다. 그냥 단지 제가 에재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경을 설치하고 설치하면 된다.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